네, 반갑습니다. MBN 골드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생생한 마디 말씀드리기 전에 리뷰부터 이제 간단히 하면은 어제 이제 편입을 시도했었는데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편입이 불발됐던 종목이 바로 좀 에이스 테크인데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사실 전반적으로 오전장의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18%대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5G 섹터 안에서도 5G 장비 쪽에 또 브랜드 평판 1등 기업이 에이스 테크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난번에 노가미 매니저도 여러 차례 공치는 게 가장 싫다라고 하셨는데 무슨 기분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스 테크가 사실 룰상 어쩔 수 없는 거고 20% 이상에 올라가는 종목들을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룰은 룰이니까 아쉽지만 에이스 테크 같은 좋은 종목을 좀 말씀드렸다라는 거에 의미를 좀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테크, KMW 같은 5G 핵심 장비 섹터들은 이제 바닥에서 좀 출발하고 있는 과정이고 맨날 옷도속 옷도속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 게 예전에는 이제 5G 인프라 구축 관련된 기대감으로 또는 이제 납포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로 매수가 위협됐다면 지금은 사실 6G 상용화를 앞둔 시점에서 결국에 결국 5G와 6G 인프라 같은 경우는 또 AI, 또 자율주행, 드론, 또 UAM 여러 가지 4차 산업의 가장 핵심 인프라가 전형적으로 이제 잘 굴러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결국 5G와 6G 인프라가 가장 핵심이다라는 점에서 너무 지나치게 밀렸잖아요. 웬만한 5G 장비 업체들이 고점 대비 거의 90% 이상의 하락에 나아졌다라는 거는 정말 지나친 납포과대다라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에이스 테크 같은 종목은 그 안에서도 또 삼성 향 매출이 돋보이는 기업이고 또 기주국 안테나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다 보니까 오늘 뭐 추가적으로 한 18% 정도 반등 흐름이 나와줬고 다시 추가적인 조정 흐름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 또 이 큰 어떤 이제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또 강한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변동성은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또 조정 흐름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이 자리에서 매수사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바로 오늘 신규 전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생 한마디로는요. 1140조 시장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1140조 시장은 XR 시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1170조, 1700조 시장이 AI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2033년까지 9년 뒤에 1170조, 1700조 시장이 AI 시장이고요. 우주 항공 시장 같은 경우가 2040년 기준으로 1000조 시장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시장 자체가 2030년 기준으로 1000조 시장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은 시장이 지금 XR 관련된 섹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XR 시장이 1140조 시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우주 항공보다 또 그리고 자율주행 시장보다 더 성장성이 더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시장 규모도 훨씬 더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XR 쪽, 최근에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와줬을 때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XR 관련 종목 한 종목을 가져왔고요. 일단 매수가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바로 종목명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9,240원이네요. 맥스트라는 종목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10년 넘게 AR 관련된 증강현실 원천 기술을 꾸준하게 개발을 해왔던 기업이고요. 관련된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XR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됐을 때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돼서 가져왔고 웬만한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2, 3년 동안 고점 대비 납폭이 크게 나아준 상태이다 보니까 XR 시장 본격적인 개화와 더불어서 또 콘텐츠 시장이 더 활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맥스트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져온 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맥스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가 이번 주 19일 날 비전 프로 사전 예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또 2월 2일, 다음 달 2일 날 비전 프로가 공식적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게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예상치 못했던 깜짝 삼각 동맹을 결성을 했잖아요. 퀄컴과 구글과 함께 삼성전자의 XR 동맹을 결성을 했는데 그건 이제 비전 프로 공개를 앞둔 시점에서 삼성이 빠르게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XR 관련된 삼각 동맹을 시사를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애플의 비전 프로 공개를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이번 주에 있을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24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이미 다 스펙이 공개된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XR 관련된 어떤 비전 제시라든지 아니면 XR 관련된 기기를 공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퀄컴은 이미 칩셋을 개발한 상태고요. 구글은 이미 이제 안드로이드 관련된 OS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삼성이 이제 개발과 생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번에 만약에 청사진만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XR 시장이 더욱더 뜨겁게 시장에서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 왕세자가 지금 하고 있는 국부펀드에서도 앞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매직 리프라고 AR 헤드셋 제조업체를 추가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7,800억 추가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비전 프로가 출시를 앞둔 시점에서 대학마로서 또 이제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도 본격적으로 지금 XR 시장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지난번에도 XR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를 했는데 추가적인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향후 XR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추가 투자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이제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이제 사우디에서도 본격적으로 XR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는 이 시장의 규모가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년 기준 6년 뒤에 시장 규모가 1140조 이상으로 커지기 때문에 자율주행 또 우주, 항공 또 그리고 거의 생성형 AI 수준의 시장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는 다른 섹터의 종목들 대비해서 아직까지 상대적인 상습폭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돼서 가져왔고요. 다음 자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맥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R 또 증강현실 관련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 CES 행사에도 참여를 했는데 XR 관련된 메타버스 플랫폼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통합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맥스버스라고 실적으로 맥스트에서 XR 관련된 플랫폼을 제시를 했는데 그 전에 있던 이제 AR 관련된 원천 기술과 또 3D 공강 보건 기술을 통해서 결국에 XR 관련된 플랫폼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이 AR과 또 XR 관련된 플랫폼 또 솔루션을 기술 개발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XR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됐을 때 맥스트의 원천 기술이 삼성과의 또 그리고 또 LG 국내 기업과의 어떤 협업이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삼성의 이제 플랫 매직 새로운 XR 기기의 출시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맥스트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꾸준하게 삼성과의 협업을 이어왔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자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제 맥스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설비 점검 솔루션 고도화 관련된 계약을 작년에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10%가 되고요. 또 두 번째로 증강 기반 원격 지원 기능 고도화 계약을 또 체결을 하게 됐어요. 작년에만 두 건의 삼성전자와 관련된 솔루션 관련된 계약 체결을 했는데 이것 또한 이번 계약도 마찬가지로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한 16.73%의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XR 또 원격 지원 또 증강 기반 관련된 계약 체결을 두 건이나 했던 만큼 향후 맥스트와 삼성전자 간의 추가적인 어떤 협약 또 그리고 파트너십이 공고히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는 원년이 또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특히 이제 비전 프로의 어떤 대항막 플렉스 매직을 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사실 XR 사업에 지금 기업의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레도스 같은 경우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삼성전자가 직접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고 또 올해 상반기 안에 삼성전자의 XR 기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 또 콘텐츠라든지 또 AR 또 XR 관련된 솔루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추가적인 어떤 협업이 기댄다고 했을 때 맥스트의 가치가 더욱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돼서 오늘 탑핵 종목으로 맥스트를 가져왔습니다.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맥스트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저도 흥미로워서 바닷건에서 다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오늘 사실 제가 질문 순서가 아닌데 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노광 매니저님 질문 또 다음에 받고 제가 우선 보고 싶은 거는 위즈익 스튜디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관련 종목으로 좀 같이 묶이는 것 같은데 흐름이 오늘 나무 기술이라든지 또는 크라우즈 웍스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과 같은 흐름으로 가는지 어쩐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위즈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또 VFX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월트 디즈니도 협력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위즈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XR뿐만 아니라 또 이제 종합 컨텐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뭐 비전 프로와 또 삼성의 플렉스 매직 간의 경쟁이 또 심화되면 결국 뒤에서 웃을 수 있는 또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는 XR 또 AR, VR 관련된 컨텐츠 기업들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런 부분에서 위즈익 스튜디오와 또 자이언트 스텝 또 MP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바닥에서 좀 강한 매수세가 위입되고 있던 점도 분명히 있었었는데 맥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협업을 하고 있고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잖아요. 또 이제 AR 관련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또 XR 관련된 플랫폼 기술력을 CS 행사에서 공개한 기업이다 보니까 이 XR 시장이었던 개화에 있어서 맥스트라는 종목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제 바닥에서 차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바닥에서 턴 어라운도 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는 120선 라인대만 안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 강한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올해 상반기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XR과 로봇 또 그리고 AI 같은 섹터들은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순 테마로 보고 있지는 않고 비전 프로의 어떤 출시와 힘입어서 결국에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XR 관련된 주도권 경쟁이 계속해서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맥스트 같은 경우는요. 1차 목표가를 일단 1만 5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1차 목표가는 1만 500원을 말씀드리겠고 2차 목표가는 1만 2천 원. 그 손절가는 6,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